데뷔 드디어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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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여긴 꼼꼼한 꼼꼼.. 귀염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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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거북네요 ㅋㅋ 여기가 있어요 나오세요 자 광주 저거 어디꽃이야? 이거 저거 어디꽃이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 궁극기를 내쫓았어 한번 뿌려볼까? 현랑이도 뿌려줘 현랑이도 뿌려줄게 동구가 지금 둘 다 마약을 하고 미쳤네 아우 신나 현나 어마어마하게 신이 났네 우리 애기 아우 신나 아우 신나 우리 애기 이건 지금은 동구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여자애들이 오면 동구는 비켜줘야 할거에요 동구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래미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어머어머 남자들이 인사 애들이 미쳤어 애들이 미쳤네요 아냐 해방아 해방이 역시 이겼어? 아휴 이긴 표정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에미 좋아? 아이고 좋아 아구 신나 아구 신나 아이고 아이고 신났어요 음 만낭이도 신나 우리 아가씨들이 신이 났어요 세트로 이렇게 있으니까 예쁘다 신이 났어? 아이고 아이고 예쁘러 너무너무 예쁜 고양이에요 너무 예뻐 만낭 만낭 여기도 와봐 만낭 아가 아기도 와보세요 말을 안듣네 아구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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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이모 안뇽 만낭 쌔거 사줬는데 왜 거기있어 kombucha 잠깐 진짜 맞나 이게 더 좋아? 아무래도 말랑이는 이게 더 좋은가봐요 이건 당분간 버릴 수 없겠네 말랑 진짜 저게 안 들어갖고 와?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주 귀여운 고양이야 귀여운 고양이 우리 말랑이는 원양스쿨의 저펜을 다 좋아하는게 아니었구나 야 이 놈이 새끼야 이게 뭐야 뭔가 사고를 쳤네 캣닙을 다 떨궜어 아우 신나 너만 신나지 엄마나 1도 안 신나는데 아 아 그래 어제는 거 놀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못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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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미치겠다 아 진짜 얼테이가 없어가지고 아 진짜 야 누가 이렇게 몸에 다 묻히래 왜 너 지금 고양이 깻잎이 됐어 캣닙고양이 그치 이래야 우리 동구지 으흐 왠일로 요즘에 사고를 좀 안친다 했지 으흐흐흐 그 카메라도 좋고 이제 응 그치 푸흑 쯔 쯔 쯔 모든 고양이들이 이제 동구를 좋아할 것같아요 너무 매력적인 고양이가 됐어 지금 털에 캣닙이 어마어마하게 부서있기 때문에 쯔 아 진짜 미치겠다 말랑이도 합세했네 그래 너네 둘만 해 어! 미친 논구를 피해서 새 거에 들어갔어 미친 꼬묵이를 피해서 맞나? 응! 좋지? 우리 한랑말랑이가 우주선 안에 들어가 있네 야다 이제 그만 먹어 미친 꼬묵이 미친 꼬묵이 미친 꼬묵이 미친 꼬묵이 미친 꼬묵이 미친 꼬묵이